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한국사회 요즘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살률 1위라는 큰 아픔을 갖고 있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와 함께 자살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교회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호프의 조성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수치를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한 해에 13,092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하루에 36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는 거고요. 사망 원인으로 한다면 지금 OE에 있습니다. 암으로 제일 많이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심장, 그다음에 뇌혈관질환, 그다음에 폐렴, 그다음에 자살. 이 밑으로 당뇨병도 있고요. 간질환이나 밑으로 내려가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일개사단이 자살로 인해서 죽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참 이상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살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병에 걸려 죽거나 사고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OECD에서 자살률로 1위를 하고 있는데 벌써 13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3년째입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등하는 나라하고 너무 격차가 많습니다. 2등은 어디입니까. 일본하고 헝가리가 2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28명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헝가리나 일본 같은 경우는 18명 이렇게 나가고 그 28명이 몇 명당 이렇게 되나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 숫자고요. 이거는 또 OECD 평균은 1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명 평균에서 2등까지가 6명 차이인데 2등하고 1등 차이가 10명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자살내방 행동계획 이런 걸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고 했고 앞으로 5년 동안 1등 자리는 좀 내려놓겠다. 이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국가 간 수치 비교할 때 1등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참 안 좋은 수치가 1등이 많은데 그중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자살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요인 중에 아까 5위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젊은 층 사망률 1위는 거의 자살이 아닐까 싶은데요. 10대, 20대, 30대 이 구간에서는 자살이 사망원인 1위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가장 큰 위험이고요. 그다음에 40대, 50대가 실제적으로는 사망한 사람들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숫자로 보면 40대, 50대가 제일 많고요. 이쪽에서는 사망원인 2위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월별로 보면 이제 4월, 5월이 또 제일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월에는 또 왜 그렇게 사망 요인이 많을까요? 보통 이제 우울증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 많이 죽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남들과 비교되는 순간들이 더 어려운 거죠. 4월, 5월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자살 예방센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앞장서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또 상담도 많이 하시고 원인 분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박할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 병리적으로 봤을 때 요인 분석하면 가장 큰 요인들, 또 주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보면 결국 이 사회의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 싶으면 죽어야지 이런 아주 간단한 공식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죽음의 가치관 내지는 죽음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장 중시 여기는,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항상 이렇게 자살률이 높았던 건 아닙니다. 98년 IMF 이전에 우리는 OECD 평균보다 낮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서 그때부터 우리들의 사고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온 것이 경쟁이 심해진 거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말 버티고 지낼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정말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끝까지 정말 버틸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시키잖아요.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더 심하게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계속 경쟁에 밀리고 1등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의 입장은 우리가 고려를 안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런 훈련들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는 게 힘들다. 이 한 말씀이 굉장히 좀 피부에 와닿네요. 사는 게 힘들다. 저녁도 없고 너무 일에 치이고 가족들과는 대화는 없고 회사 안에서도 업무하는 거 보면 다 요즘은 컴퓨터를 얘기하잖아요. 메신저를 얘기하고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메신저로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대화도 단절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진 분이다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들다. 그만 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울증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울증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우울증이라는 것도 상당히 큰 영향력이죠.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의 결론이 우울증으로 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자살하는 사람 보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한 60%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왜 갔느냐를 살펴보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대개 사례를 보면 선택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락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또 어떤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노력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괜찮니? 괜찮니? 이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상담해보시면 그렇습니까? 네. 저희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괜찮니? 인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사람들이 다들 숨기고 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한 40% 정도는 자살의 위험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 대부분이 한 40% 정도가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긴박한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이 주변에서 괜찮니? 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때 같이 진지하게 얘기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심정 자체가 괜찮니? 물었는데 아니 실은 힘들어. 이러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요. 네. 진지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그때 이제 아 너 힘드니? 좀 더 얘기를 더 나아간다면 너 죽고 싶은 거 아니니?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좀 두렵거든요. 괜히 이런 말 해서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말을 할 때마다 농담으로 넘기고 회피하고 이런 사람들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정말 많이 만나요. 저 같은 경우는 자살 내방한다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툭툭 메시지들이 옵니다. 그렇습니까? 죽고 싶다는 얘기가 오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이렇게 딱 떠서 죽고 싶은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얘기 이렇게 쭉 털어놓으면서 실은 살고 싶은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같이 지내면서 한번 회복이 된 형제도 있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자기 신호를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지막에 누군가 그래도 한마디 같이 나눠보고 싶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켠으로는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잖아요. 고리를 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정말 고리 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호들을 보낼 때 좀 더 진지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조그마한 상식을 가지고 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개해 주고 그렇게만 해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주위에서 힘든다는 표시를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따뜻한 한마디로 함께 대답해 주고 응답해 주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지만 반면 또 이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시고 또 실제로 죽음을 선택한 분들이 꽤 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더 열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살의 위험이 이 사회에 이렇게 큰데 우리 크리스찬만 피해간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사회에서 자살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적지만 없진 않다라는 거죠. 상당히 아직 교회 안에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게 실제적인 현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대비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믿음이 있으면 자살 안 해. 이런 망상, 오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어도 자살을 하고 신앙이 좋아도 자살을 합니다. 이게 아주 병같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소그룹 리더들, 구역장 이런 분들한테 좀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제 소망인데 이런 분들이 훈련을 받아서 정말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요. 자살한 사람들 장례 꼭 치러주시면 좋겠어요. 장례식.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논란이 일어나서 장례를 못 치른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의향이 있어도 본인들이 숨기는 경우도 있고 교회가 또 그렇게 숨기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때인데 그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장례를 치러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유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유가족들이 자살의 위험이 제일 높습니다. 비슷한 환경이고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때 가족 중에 누가 자살을 하면 그 충격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때를 외면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성도의 공동체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가장 큰 슬픔을 갖고 있는 유족들과도 함께하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데 교회가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또 사망자 유족들을 위한 예배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유가족들이 장례를 못 치르니까요. 과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돌아가신 분하고 관계를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장례를 안 치러주니까 이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유가족들의 그런 아픔을 제가 듣고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씩 위로의 예배를 드렸어요. 장례를 못 치르시는 분들 장례를 우리가 새로 치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좀 전하고 싶어서 위로 예배를 했고요. 요즘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그 수요예배 저녁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보듬을 수 있고 유가족들끼리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도 하고 그렇게 함께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본인 소속 교회에서 주지 받지 못했던 그런 성기물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마워하세요. 정말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사람들 남편을 잃은 사람들 아내를 잃은 사람들 부모님을 잃은 사람들이 정말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보냈던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하시고 특히 자기들을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품어줬다라는 사실 너무 고마워하세요.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정말 위로를 해줘야 될 때인데 저분들을 저렇게 교회가 내쳤다라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오셔가지고 또 예배 드리면서 회복하시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도 회복하고 그런 것들이 참 보람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요.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이에요. 자기를 터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본인들을 이해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꺼내놓는 순간부터 정말 많은 회복의 과정 그리고 새롭게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 그럼 개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런 분들을 잘 품어주지 못하고 갈등의 소지가 될까요? 결국 이제 구원의 문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설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통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럼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가 이걸 추론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살은 죄라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만 해도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고요. 어거스틴 때 이르러가지고 어거스틴이 하는 얘기가 자살도 살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이 왜 죄냐? 자기를 죽였지만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도 살인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는 것을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자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어떠한 절대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갈 것이다 하는 것은 개신교적인 사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종교개혁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특히 루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에서 자살한 사람을 장례를 안 치러주고 있으니까 루터가 나서서 장례를 치러주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자살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숲을 지나다가 강도를 만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강도 만나듯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를 물을 것까지는 아니다. 그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우리도 종교개혁의 전동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느냐 이 하나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고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옥 갈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우리가 결정할 일은 절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결정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장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3년 전에 예장 통합 쪽에 총회 때 제가 당시에 자살에 대한 목회 지침서를 만드는 데 제가 위원장으로 참여를 해서요. 거기서 중요하게 제가 다뤘던 것이 자살과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것도 다루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살한 사람에 대한 장례 예식서를 거기다 넣었습니다. 장신대 교수님 통해서 좋은 예식서가 마련이 됐고요. 그 안에 보면 신도주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 알려도 된다고 하는 경우 또는 심지어는 불신자가 자살했을 때 장례를 어떻게 치러주는지에 대한 예식서와 거기에 맞는 설교문까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총회가 공식적으로 자살한 사람에 대한 장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준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더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라이프 오프에서 했던 일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교육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살이 우리나라에 많은 것은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생명의 문화를 가지고 죽음의 문화를 이겨야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제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자살이 많은 이유는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죽음의 영을 이기고 자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은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 라이프 워킹 생명보듬 페스티벌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고 파주, 하남, 안양, 천안 지금 확정이 됐고요. 부산과 순천 지역도 저희들이 준비 중인데 전국적으로 생명의 축제를 열고 함께 걸으면서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생명의 문화를 만들 것인가 함께 나누는 아주 축제의 기간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중고등학교에 가서 자살내방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이 생명보듬 교육이라는 것을 마련했고 이것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일반 중고등학교 공립학교까지 다 합쳐서 일반 중고등학교에 가서 생명보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한국교회 하나 가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어떤 후원이 필요한가요? 참 좀 이상한 경우인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자살내방 교육 생명교육을 1년에 2시간씩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 지원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한 교회가 지역에 있는 한 학교의 교육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정말 이 땅에 생명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교회가 지역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괜찮니 캠페인 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앙자살에방센터나 보건복지부랑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전 국민이 서로 안부물어주는 그리고 좀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플래시목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캠페인 사업을 좀 재밌게 펼쳐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특히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곳에 와서 같이 위로를 받으면서 그 아픔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실천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자살 예방 교육이 앞장서게 되셨는지 크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자살 예방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혹시 죽을 마음이 있었느냐. 아, 목사님께. 사연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냐. 아니면 가족 가운데 무슨 자살한 사람이 있냐. 당신이 유가족이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실은 제가 성격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러세요? 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목회 사회학이라고 사회학 쪽으로 하는데 네. 전공이. 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무슨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니까 자살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죠. 그런데 교회가 나서면 자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그런 쪽으로 쓰고 공부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사회학이라는 것이 사회에 이제 무슨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서더라고요. 상담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거 중증 환자거든요. 잘 안 낫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을 빼야 되는 거고 교회들 입장에서 보면 자살과 구원의 문제 때문에 논란에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참여를 안 해요. 특히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자살 예방 이런 거 하면 핫 이슈다 뭐 이러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교회들이 이러한 죽는 문제 어두운 문제 이런 거에 좀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살을 하려다가 살아나신 분들에 대한 인터뷰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인터뷰도 해보고 하니까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생각은 저는 들고 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가 이분들을 못 품었구나 하는 그런 아픔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특히 아 이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이게 내 자녀인데 내 새끼인데 죽겠다고 저러고 있고 정말 막 옥상에 올라가서 서성거리고 있고 이런 내 자녀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공부를 해서 문제 제기만 하려고 하다가 이분들 만나면서 조금 더 조금 더 하다가 이제 단체를 세워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직업은 교수고 자원봉사로 해야 되는데 힘드시군요. 이게 더 바쁘고 그래도 말 그대로 실천 신학을 하고 계시네요. 그나마 그래도 그게 용서받는 학교에서 좀 저를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월급은 여기서 받고 다 학교에서 귀하게 생각하실 거로 좀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대표님 말씀 드리면서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 정말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지금 활동하신 한 5년여가 되셨는데 앞으로 또 어떤 기도 지원을 받고 계시는지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도 많은 메시지를 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종교계와 함께 자살 예방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 우리 교회가 참 귀합니다. 이런 중요한 가치를 함께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좋은 가치라면 함께 하겠다는 마음들이 있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회를 바꿀 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좀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고요. 이러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교회 덕분에 이 땅이 살게 됐다라는 얘기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덕분에 생명의 가치가 살아났다. 네. 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또 많이 힘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전해주시면서 또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죠. 정말 어려운 때는 항상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주학생은 주학생은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인생이 지나면서 다 힘든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살게 되고 살만 하거든요. 그때를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중한 겁니다. 네. 조석훈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정말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한국교회가 또 어떤 세계에 향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지 또 귀한 깨달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한국교회 또 지옥교회에서도 정말 10년에 100년에 정말 그 교회 근처에서는 정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도움이 선길도 많이 생겨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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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